마킴의 하핑톤 포스트 넘버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보면은 이 지금 주제네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플랜트 이때 플랜트는 누클리어 플랜트 핵발전소죠.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오퍼레이더, 운영자가 리포트, 뉴 리크 새로운 유출이 있었다. 새로운 누출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 자, 이것이 지금 주제문입니다. 리크란 단어 잘 아시죠? 누수하다, 누출되다, 뭐가 새 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리크. 자, 밑에 기사 들어가겠습니다. The operator of Japan's crippled Fukushima nuclear plant said on Tuesday that four tons of rainwater contaminated with low levels of radiation leaked during an operation to transfer the water between tank holding areas. 자, 긴 하나의 문장이네요. 일본의 crippled Fukushima nuclear plant. Cripple 이란 단어가 있죠. 원래는 활동을 못하게 하다, 무력하게 만들다, 장애로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cripple입니다. 여기에 PP 형태가 됐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된, 무력화된, 장애가 된 그런 의미로 생기는 것이 crippled라는 형용사겠죠. 과거 분사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crippled Fukushima의 nuclear plant, 핵발전소의 한 관계자죠. The operator, 운영자가 said on Tuesday, 화요일 날 말하기를 that four tons of rainwater, 사톤의 rainwater 빗물이죠. 빗물이 contaminated,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염을 시켰을까요? With the low levels radiation. 약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radiation 방사선으로. 어떤 방사선입니까? Leaked during an operation. 자, operation 기간 동안, 그렇죠? 작전 기간 동안에 누출된 radiation, 저농도의, 저수준의, 낮은 수준의 radiation으로 contaminated, 오염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during an operation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작전일까요? Operation일까요? To transfer the water between tank holding areas. 자, 탱크를 담고 있는 그 지역 사이에서 그 물을 transfer, 서로 옮기기 위한 그런 operation 기간 동안에 누출된 낮은 수준의 방사선의 선으로 contaminated, 오염을 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cripple이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Contaminate, 오염시키다. 그렇죠?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쓸 수밖에 없는 동사 contaminate, 오염시키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이죠. Tokyo Electric Power Co. Or Tapco. 자, 여기서 Or라는 접속사는 어떤 기능일까요? 일반적으로 Or 하면 뭐 뭐 혹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뜻은 Or에는 즉, 다시 말하자면 그냥 즉이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okyo Electric Power Co. 의 약재를 타서 T-E-P-C-O 그래서 Tapco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Tokyo Electric Power Co. 인 즉, T-E-P-C-O는 Has Been Trying 노력을 해왔죠. 뭐 하기 위해서? To contain 가두기 위해서 담아놓기 위해서 contain하기 위해서 뭘 담아놓기 위해서 Has Been Trying 을 해왔을까요? Contaminated Water 그래서 오염된 그 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얘를 써왔습니다. At the Fukushima 사이트에서 언제 이유죠? After it found 그 Tapco가 발견한 이유로 뭘 알게 되었습니까? 300 Tons of radioactive water had leaked from a tank at the plant. 시체가 had leaked 됐으니까 과거 완료죠. 발견한 것보다는 발견한 시점보다는 더 이전에 누출됐다는 것을 두 시체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apco가 발견한 이후에 뭘 발견했습니까? had leaked 누출됐었다는 누출된 것은 발견한 시점보다는 그 이전에 누출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비교 시제상 과거 완료 시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Tapco가 뭘 발견하게 되었죠? 300 Tons of radioactive water 300 Tons의 방사성에 오염이 된 물이 had leaked 누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유로 어디서 누출됐습니까? From a tank at the plant. At the plant 는 nuclear plant. 그 핵발전소 위에 있는 하나의 탱크로부터 누출됐다는 300 Tons의 radioactive water 가 누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유로 그 contaminated water 를 컨텐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Fukushima suffered triple nuclear meltdowns and hydrogen explosions. Fukushima는 suffered 고통을 받았죠. 일반적으로는 suffer 하게 된 뒤에 from 이란 전사를 받아서 뭐뭐 때문에 고통을 받다 뭐뭐 때문에 고생을 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I suffer from severe cold 때문에 나는 심한 감기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사용되죠. 시사어체에서는 흔히들 또 from 이란 전사를 넣었을 때도 많지만 빼서 그냥 suffered 그 자체가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바로 취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Fukushima는 suffered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겪었습니까? Triple 세 차례의 nuclear meltdowns 핵이 용해되어지는 meltdown 하면 용해 아니면 용융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the ice cream is all meltdown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다 녹아내렸다 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세 차례의 nuclear meltdowns 와 hydrogen 하면 수소죠. 수소의 explosions 폭발을 겪었습니다. 언제 이후로 After March 2011 earthquake and tsunami 가 되었네요. 2011년 3월 달에 있었던 지진과 and tsunami 이후에 heavy rain during a recent typhoon flooded one of the tank holding areas 포구죠. heavy rain 포구 heavy라는 이 형용사가 이렇게 뭔가를 꾸며줘서 많이 내린다는 어감으로 생돼죠. 궁합이 잘 맞습니다. heavy rain 포구죠. 폭소를 영어로 heavy snow 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폭음도 heavy drink 라고 합니다. 이 heavy를 heavily 라는 부자로 생돼요. drink heavily smoke heavily 이렇게 생돼요. rain snow drink smoke 라는 이 어구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단어가 heavy입니다. 형용사로서는 heavy 부자로서는 heavily right it rains heavily it snows heavily he drinks heavily he smokes heavily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heavy rain during a recent typhoon 최근에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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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m 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폭풍우 typhoon 이 있구요. 그 다음에 hurricane 미 대륙을 올라가는 hurricane cyclone 도 있습니다. cyclone 지중해 쪽에서 유럽을 치고 올라가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willy willy 도 있죠. 하여튼 동남아 동아시아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typhoon typhoon 최근에 typhoon 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폭우가 flooded one of the tank holding areas 그 탱크를 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를 flooded 범람시켜 버렸습니다. flood 명사가 되면 홍수죠. 홍수가 나게 하는 것인가 범람시킨 것입니다. 그 areas에 대한 설명을 where로 하고 있습니다. where 반개부사죠. tapco stores excess water 그렇죠. 넘쳐나는 water excess water 를 stores 동사로 생뎠을 때 store는 가둬놓자 저장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tapco가 저장해놓고 있는 그 tank holding areas 중에 하나를 flooded 범람시켜 버린 것이죠. 어떤 또 excess water 입니까 excess water 뒤에서 flush it 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또 수동의 형태로 뒤에서 꾸며지고 있습니다. flush 하면 씻어내리다 이 뜻이에요. flush 변기 물을 내린 것도 flush가 되죠. 그래서 flush it over damaged reactors 그때 손상을 받았던 reactors 원자로 위에 거기를 flush 해버렸던 원자로를 넘쳐서 over 넘쳐서 씻겨져 내려왔던 excess water 가두어두고 있었던 그 tank holding area 중에 하나를 flooded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거기다 가둬두었죠? 그 뒤에 목적을 나타낸 표현이 투부 정사가 나옵니다. to keep them cold 그것들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sorry to keep them cold is that them reactors 앞에 나오는 원자로 를 꾸며주는 원자로 를 지칭하는 말이 that them 이라는 대명사 에요. 그래서 복수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원자로 keep them cool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물이 excess water가 넘쳐나버린 겁니다. damage reactor 그 물을 가두어두고 있는 holding areas 중에 하나를 flooded 했다는 겁니다. 뒤에 툭 붙였죠? a spokesman said 한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after after test last month showed the rainwater contained 160 becquorals per liter of radiation 지난달 말에 지난달에 썼던 테스트가 보여준 이후로 showed 한 이후로 뭘 보여줬죠? the rainwater contained 그 빗물이 160 becquorals per liter of radiation 방사선 수치가 1리터당 160 becquorals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후로 여기서 160 becquorals 이라는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뒤에 나오죠? relatively low level 비교적 상대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그러한 상태를 보여준 이후로 TAPCO officials TAPCO 관리들은 decided 결정을 한 겁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크게 위험이 없으니까 낮은 수준이니까 방사선 수준이 낮기 때문에 decided to transfer the water 그 물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까? to another holding area for tanks 그래서 탱크를 위한 또 다른 holding area 로 옮길 것을 결정을 했다고 he sat 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자 내용 오늘 아주 좋은 식음석이 되었습니다. 원자 원자력 혹은 이런 원자력 오염 등등에 대한 표현들이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훨씬 나아지기는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자 밑에 어휘들 빨리 한번 쭉 한번 볼게요. cripple 무력하게 만들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radiation 방사선이죠. leak radioactive meltdown 다 녹았다 hydrogen explosions 수소 폭발 earthquake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지짐 flood 동사로 생돼서 범람시키다 그 다음 단어가 store 가게도 있지만 동사되면 저장하다 그래서 이 store의 명사 storage 저장이라는 명사가 되는 것이죠. excess 초과한 과다한 flush 씻어내리다 reactor 되면 원자로 옵니다. 스포츠맨 대변인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